안녕하십니까 런커 팜스 스텝 양성호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금 바다 상황이 포인트 필드에서 옆바람이 많이 부는 상황입니다 옆바람이 많이 부는 상황이고 요 상황 속에서 자 메탈직을 운용하는 방법을 한번 제 노하우를 전수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맞바람이 제일 좋아요 솔직히 바람 불면 뒷바람보다 맞바람이 라인 컨트롤 좋은데 이제 상황에 맞춰서 옆바람이 부는 경우도 있으니까 가장 운용하기 어려운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옆바람에서 라인 컨트롤 하면서 거기까지 잡아낼 수 있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비 선택은 쇼건 베벌브 103H 그 다음에 시마노 트윈파워 5000번 합사 2호 쇼커렛은 40파운드 라이트 쇼워징 스펙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1.5호 정도 합사도 내려도 좋고 이렇게 그냥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라이트 쇼워징 스펙으로 메탈은 일단 80g 지가로 슈퍼 슬라이드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우선은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 때는 이렇게 받아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백파가 많이입니다 이렇게 지금 바람이 꽤 강한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은 낚시대를 최대한 낮춰서 캐스팅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 일단 캐스팅 1번 캐스팅입니다 살짝 옆으로 눕혀서 이렇게 던져주는 방법 그리고 착수 후 이제 이렇게 늘어진 라인을 재빠르게 감아줍니다 감아주고 폴링 자 폴링 할때는 중요한게 이렇게 검지에 검지나 중기 정도로 손가락을 갖다둔서 조금씩 풀어주는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이 풀어주게 되면 라인이 바람에 따라 그대로 밀리면서 이제 폴링하는 지그를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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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톡톡 끊어주면서 톡톡 끊어주면서 폴링을 시켜줍니다 바닥에 닿을 때까지 다음에는 탁하고 멈추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이 저킹 자 지금은 바람이 아까보다 많이 잦아들어서 저킹은 그냥 이렇게 위아래로 해도 충분하게 액션이 나오지만 만약에 바람이 센 날 같은 경우는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살짝 눕혀주시면 좋습니다 이 상태라면 이렇게 살짝 눕혀서 라인을 조금 더 당겨줄 수 있게 그래야 자기가 원하는 액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팅도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위로 이렇게 던지게 되면은 그만큼의 라인이 되게 많이 날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스팅할 때도 살짝 옆으로 내가 타선 방향으로 이렇게 던져주시고 착수 바로 감아주는 이 동작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폴링 손가락 대주시고 라인 이렇게 조금씩 방출하면서 이게 키포인트가 여기서 너무 많이 방출해 주지 않도록 얘가 얘가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잡아주면서 컨트롤 근데 이것도 바람이 너무 강하면은 이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솔직히 낚시 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적당히 보는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왔습니다 바로 저킹 바다는 지금 조류가 아까보다 죽었습니다 상황이 나쁘진 않은데 바람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 우선 제주도 같은 경우는 바람이 이거에 항상 따르는 필드이기 때문에 맞바람, 옆바람, 뒷바람이든 항상 따르는 필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람에 컨트롤하는 법을 가장 중요시하게 해야 되고 뒷바람 맞을 때는 캐스팅을 하면은 멀리 날아가긴 하는데 좌우로 이렇게 많이 휘날리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도 똑같이 캐스팅하고 착수하면 잡아서 재빠르게 라인 회수해주고 바로 이렇게 폴링 그리고 낚시 하실 때 위치가 최대한 수면에 가까운 게 좋습니다 위에서 폴링 시키는 것보다 수면에서 아까 하는 게 가장 좋은 포지션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낚시를 최대한 붙여서 아까처럼 이렇게 손가락 범죄해주고 조금씩 조금씩 요게 조금씩 조금씩 중요합니다 많이 늘어지면은 컨트롤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얘랑 팽팽하게 하지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던진 위치보다 조금 더 앞쪽에 조금 많이 앞쪽에서 이제 폴링이 되게 되는데 그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바람에 컨트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많이 날아가게 되면은 이제 라인 히트 자 이렇게 라인 컨트롤 하면서 바이터 왔습니다 자 지가 지가로 슈퍼 슬라이드 80g 실버 컬러 라이트 초원생 스펙 좋습니다 야 제빵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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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게 바늘에서 빠졌습니다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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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한번 해보고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처럼 이렇게 운용을 하시면은 바이트까지 봤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자 여기 지금 바람이 요 방향으로 불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눕혀서 캐스틱 착수 바로 회수하고 어느정도 라인이 펴지면 바로 열어서 잡아주면서 폴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제빵어 작은 세이지 한 40 이 정도가 자주 올라와 주고 있는데 아까도 그 정도 사이즈 같습니다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아쉽게 빠지고 말았는데 똑같이 한번 운영해서 바람불 때 이렇게 항상 지금 나이 계속 잡고 있습니다 에폴링 해주는게 중요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엿바람 문다고 포기하지 않고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 왔습니다 자 중층층에서 바이트가 들어왔는데 제빵어는 무리로 다니기 때문에 작은 애들은 모델이 또 바이트가 없이 들어와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애들은 항상 무리로 다니기 때문에 자 그렇지 자 말씀드릴 듯이 모리로 다니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아 힘이 진짜 좋습니다 제빵어는 부실인지 모르지만 작은 사이즈를 항상 이런 식으로 무리를 지어서 다닙니다 중층 지가로 슈퍼 슬라이드 80g 이게 멀리 있는 수중력 없어서 앞에 와서 힘 많이 쓰기 때문에 자 부실이 같은데 제빵어인가 부실이다 빠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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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입니다 아까 제빵어 같았는데 앞에 실루엣이 자 이번에는 80g 롱지그에 부실이 이렇게 라이트 쇼어징 스펙으로 아 참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well 릴리즈 빠이 으쌰 으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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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상황에서 저희가 이렇게 낚시를 한번 해봤는데 꼭 옆바람 불어도 나쁜 바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다 상황이 저희 맘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직장인 같은 경우는 그날 출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1번 사선으로 캐스팅을 좀 해줍니다. 사선으로 캐스팅해야 날리는 라인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사선으로 캐스팅을 해서 착수를 시키고 시키자마자 바로 라인을 잡아서 감아서 잡고 다시 손가락이 되면서 폴링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저킹 그대로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옆바람에서도 아까처럼 고기 잡는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운이 좋게 고기까지 잡혀주게 돼서 기쁜데 이렇게 해가지고 옆바람에서도 스트레스 없이 낚시를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럭커팜스텝 양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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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